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리의 판비안TV의 박환균 병원의 사이입니다. 2023년 4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의사의 설명 의무과 미성년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3월 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4-218-92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름의 당 사건이고요. 원고 1은 미성년자, 원고 2는 어머니고 피고 대학병원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 1은 당시 11세, 11세면 초등학교 4학년? 그 정도 되겠죠. 2016년 6월 17일 날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원고 2는 환자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위한 간접 우회로 조성술 시행 전 검사로서 뇌혈관 조용술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어머니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뇌혈관 조용술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환자는, 11세 환자는 16년 6월 30일 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다음 날인 이제 16년 7월 1일 날 1시간 정도 조용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같은 날, 7월 1일 날 경련 증상을 보이고 5시 26분경 뇌 MRI 검사를 시행을 했더니 좌측 중퇴뇌동맥의 급성 뇌경색 소견이 진단됩니다. 그래서 중환자 치료를 이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13일 날 간접 우회로 조성술을 받은 다음에 퇴원을 하는데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우측이 마비되고 언어기운 잔해가 후유장애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 의무가 문제가 됐는데 어머니한테는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본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어. 그럼 미성년자가 본인한테 설명하지 않은 것을 설명 의무 위반이라고 봐서 위자료를 인정할 것인가? 그러면 미성년자가 설명을 해야 되는가? 하면 얼마라 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 일단 원칙 알아야 됩니다.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설명은 통상적으로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이루어지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성수가 아닌 미성년자에게는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전달되어 수용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맞는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수가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거나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 행위를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심은 미성년자의 본인에게 의료진이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이 보기에는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일반적으로는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좋다고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설명해야 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다. 뭐냐? 본인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본인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환자 본인한테도 미성년자인이지만 본인에게 설명해야 되고 이때 미성년자한테는 미성년자의 이해력 수준에 한해서 설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미성년자 본인에게 설명해야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 안 하고 곧바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결정 침해 위자로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사의 설명 의무 이행 방법에 관한 사례인데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설명해야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신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한테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경우는 미성년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또는 미성년자 의사가 배제되는 게 명백한 경우 그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한테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통상주의가 아닌 거 아닌 특별한 경우다. 미성년자 본인한테 설명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과실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 쪽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 본인한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과실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이렇게는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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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